안녕하세요. 저는 티말도 비공개 50% 한글 패치를 적용한 게임으로 4장 TOP5 안에 드는 악마 관련 퀘스트 공략을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해당 퀘스트를 완료하게 되면 근원력 하나를 더 얻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언제든지 4장을 마무리하고 5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 진행한 퀘스트는 아직 4장의 반도 안됩니다. 굉장히 많죠. 오늘 이동할 지역은 지형이 뒤틀어져 있고요. 부패에 걸리게 됩니다. 굉장한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권장 레벨은 14 이상입니다. 13레벨 정도에서 수행하기는 조금 힘드실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부패에 걸린다는 의미는 다들 아시겠지만 회복이 안됩니다. 전투가 진행되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현재 저희는 지난번 퀘스트 공략인 치료사의 집 앞에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동하는 경로를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일단 치료사의 집에서 나와서 이 길로 해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끊어진 다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 끊어진 다리를 건너가게 되면 부패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아 여기서 이벤트를 진행하고 움직일까요? 현재 제가 있는 위치는 여기고요. 보시게 되면 언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 리자드가 죽어 있죠? X축으로 583, Y축으로 229입니다. 예전에 제가 4-26 퀘스트 공략을 진행하면서 그냥 지나갔던 곳인데요. 이곳을 붉은왕자가 지나가게 되면 이벤트가 발생이 됩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붉은왕자는 제외를 시키고요. 다른 캐릭터들이 전투대응을 갖추겠습니다. 하하하 보이시나요? 저희 파티원들이? 일단 저희 암살단 3명은 고지대에 올라가서 은신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붉은왕자가 밑으로 지나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투가 진행이 되죠. 그림자 저격수라고 합니다. 카멜레온 망토를 써서 눈에 안보입니다. 하지만 이 주변에는 지금 암살자들이 총 4명인가요? 아마 숨어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은신이 걸린 상태는 아니죠? 음... 이 상태에서 숨어있는 적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비를 뿌리면 되겠죠? 네 이제 적들이 나왔습니다. 붉은왕자 주변에 2명의 암살자가 있고요. 그리고 언덕 위에 궁수 2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모르고 지나가게 되면은 꽤 힘든 전투를 하게 되겠죠? 웬만한 레벨이 아니시면은 최소한 파티원 1명은 죽게 될 겁니다. 저희를 저격하기 위해서 숨어있었죠? 그 뒤를 은신해 있는 세빌이 일촉즉발로 네 급습하겠습니다. 와우 네 와 아이고 예 네 제 사운드가 좀 격했죠? 와 한 번에 죽는군요? 12레벨이었습니다. 지금 저희는 14레벨이고요. 하하하 그림자 저격수가 또 숨으려고 했죠? 카멜루 망토를 시전했지만 비가 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숨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한 방이면 끝날 것 같죠? 보페이 칼날 그러면서 붉은왕자 퀘스트가 갱신이 됩니다. 그림자 가문에 암살자들이 붉은왕자를 죽이려 했죠? 하지만 저희 파티원들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붉은왕자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아 이 암살자들은 죽으면서 시체가 남지 않네요. 음 바닥에 시체가 있는데요. 근원 흡혈을 통해서 저희가 소비한 근원력을 흡수할 수 있죠? 저희는 치료사의 집에서 이렇게 이동을 했고요. 그리고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서 다리 건너편이 바로 최종 목적지입니다. 아 아직 다리를 건너가지도 않았는데 부패에 걸리게 되네요. 잘 아시다시피 부패에 걸리게 되면은 회복 물약을 먹으면 안되죠? 그리고 치유 마법을 쓰셔도 안됩니다. 오히려 에너지가 줄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투를 진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하게 되는데요. 앞서 제가 정리해드린 하이브리드 근원 스킬 중에서 꽤 유용한 스킬이 하나 있었죠? 이 지역에서도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는 스킬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대규모 상처 치료라는 스킬입니다. 이 스킬을 쓰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부패가 제거되면서 회복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리를 건너가 보겠습니다. 엄청나죠? 모든 지형이 뒤틀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체들이 즐비하죠? 그리고 하늘에서는 계속 불덩어리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는 계속 부패에 걸린 상태가 유지되고 있구요. 여기서 영혼의 시야 스킬을 써보겠습니다. 한 농부의 영혼이 나오죠? 마녀! 마녀가! 마녀가! 마녀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배신자라고 하네요. 같이 도망가 버렸다고 합니다. 북쪽으로. 마녀랑 배신자가. 그러면서 맺어질 수 없는 연인. 퀘스트가 시작이 됩니다. 바로 오늘 공략해드릴 퀘스트입니다. 저희는 낙원이 내려온 땅에서 영혼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영혼은 마녀가 배신자와 함께 이 지역을 도망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영혼과 이야기하게 되면은 맵에 알미라의 은신처라고 표시가 됩니다. 저희는 이곳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우선 마녀가 있는 곳으로 가기 전에 순간이동 지점을 발견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저희가 가야 되는 곳은 이곳인데요. 지형이 워낙 뒤틀려있기 때문에 이동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음...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서 위로 올라가 볼까요? 낙원이 내려온 땅 순간이동 지점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은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덩쿨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오신 이후에 윗쪽으로 쭉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길을 지나가면서 죽어있는 수많은 마지스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마녀가 죽인 것 같죠? 여기 있는 집 안을 보게 되면은 알미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번역이 안되어있네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행동을 취하기도 전에 턱 아래에 칼날이 들어왔고 당신의 무기에는 창백한 손이 올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희미한 숨결과 함께 어떤 목소리가 당신의 귀에 속삭인다고 하네요. 손님이라 뻔뻔하게도 노크도 없이 들어왔군. 아... 여기 있는 알미라는 검은 반지단이죠. 다행히 저에게 설명할 기회를 주죠. 설득문이 나왔는데요. 음... 저는 2번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녀도 분명 농부는 아니죠? 그녀 역시 무단 침입 중입니다. 그녀는 무기를 거두고 당신을 신기한 듯 쳐다봅니다. 당신의 답변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가 뭔가 알아챘습니다. 당신은 평범한 여행자가 아니군요. 당신에게서 긍정적인 근원의 힘이 느껴져요. 당신이 이 아수라장을 만든 장본인인가요? 음... 제가 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근원술사라는 걸 알았죠? 사실 여기 있는 알미라는 저희가 찾고 있는 능력자입니다. 알미라를 통해서 근원력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야... 여기서 러브라인이 나오네요. 알미라는 블랙 반지단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있는 미하리는 마지스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둘이 사랑에 빠졌다고 하죠? 결국 함께 도망친 것 같습니다. 당신은 옳은 일을 거절할 사람으로는 안 보이는군요. 우리 거래 하나 할까요? 당신이 우리를 도와주면 제가 당신에게 아... 근원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가르쳐준다고 합니다. 드디어 근원력을 하나 더 늘릴 수 있을 것 같죠? 미하리는 미하리는 꽤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 공간이 찢어지면서 공호의 전령이 나타났고 결국 부식의 장막이 자신들을 덮쳤다고 합니다. 그 부식 마법 때문에 미하리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있죠? 음... 여기 있는 미하리에게 대규모 상처 치료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자신들은 여기서 탈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니면 미하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부식의 장막을 없애버려야 한다고 하네요. 저희는 도와주기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쪽 해안으로 갈 수 있게 길을 정리해 주세요. 북쪽의 공호의 존재들이 득실거려서 너무 위험하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안전해진다면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드리겠다고 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우선 저희는 부식의 장막을 제거해야 되겠죠? 부식의 장막이 없어지면 탈출하는 것도 보다 쉬워질 겁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이 현상은 북쪽으로 갈수록 더 강력해지는 것 같아요. 나라면 거기부터 살펴보겠어요. 이러면서 맺어질 수 없는 연인 퀘스트가 갱신이 됩니다. 저희는 이 지역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기묘한 장막에 대해서 원인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한번 세이브를 하고요. 미하리를 대규모 상처 치료로 한번 치료해 보겠습니다. 치료가 되는데요? 하지만 HP를 꽉 채워줘도 다른 변화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 퀘스트를 완료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부패의 장막을 없애거나 아니면 부패의 장막을 없애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 있는 알미라와 미하리를 안전한 곳으로 호위할 수 있습니다. 우선 여기를 벗어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좋아요 라면서 저희를 따라갈 거라고 합니다. 맺어질 수 없는 연인 퀘스트가 갱신이 되죠? 저희는 알미라와 미하리를 위해서 안전한 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하죠? 그런 다음 다시 대화를 하시게 되면 저희가 안전한 길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험치 만 사백점을 얻게 되고요. 저희를 따라오게 됩니다. 저희는 미하리를 안전한 곳으로 호위해야 한다고 하죠? 저희가 온 길을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무조건 이곳에서 적이 이렇게 시작과 동시에 황천의 이동수를 이용해서 미하리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고요. 그 다음에 적들은 최대한 한쪽으로 몰아넣고 전투를 벌이게 되면 쉽게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허의 존재들을 처치하게 되면 다리를 건널 수 있겠죠? 드디어 다리를 건너왔습니다. 건너오게 되면 알미나가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고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진행은 안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는 것보다 다른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게 더 많은 경험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투는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부패의 장막을 거둬야 되죠. 그 원인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가게 되면 꽤 힘든 전투가 진행되는데요. 4장에서 탑5 안에 드는 전투입니다. 죽이기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전투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쉽게 처치할 수 있는 공략법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소개해드리는 공략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게임의 묘미죠. 엄청나게 다양한 공략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데요. 밑으로 내려가서 전투를 진행하게 되면 꽤 불리한 전투가 진행이 됩니다. 저는 바로 옆에 있는 이 언덕을 활용하겠습니다. 이제 밑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저희가 공략해야 될 엄청난 악마가 있는데요. 이름이 번역은 안되어 있군요. 부패의 장막의 원인은 바로 여기 있는 악마 때문입니다. 최대 행동력이 9고요. 시작 행동력이 9입니다. 그리고 턴당 행동력은 4입니다. 그리고 앞에는 좀비들이 있는데요. 죽은 마지스터들 입니다. 죽기는 하지만 여기 있는 악마가 다시 되살립니다. 끊임없이 되살아납니다. 주변에는 죽은 마지스터들이 즐비합니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저는 여기 있는 시체들을 다 이 위쪽으로 올리겠습니다. 깨끗해졌죠. 그런 다음에 저는 이번 공략의 핵심인데요. 시체들이 굉장히 많죠. 제가 왜 시체를 이렇게 모아놨을까요. 혹시 일단 제가 설명은 드리지 않고 한번 계속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할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앞에 있는 시체 말고도 더 시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뒤로 이렇게 돌리게 되면 알미라가 있던 곳 앞에도 시체들이 많이 있죠. 최대한 시체를 많이 모으면 좋습니다. 자 자 저희는 이렇게 시체더미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뭘 하려고 하는지 혹시 아실까요? 그럼 로세가 죽은 마지스터 한 명을 뒤로 순간 이동시키면서 전투를 시작하겠습니다. 로세는 미끼죠.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네 악마가 어디로 갈까요? 아 걸렸습니다. 정확히 왔네요. 이제 악마는 굉장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로세가 좀 위험한 지역에 있는데요. 뼈 과부 거미를 소환해서 시간을 끌겠습니다. 몸빵을 잘해주고 있죠. 어 아 이리로 올라오면 안되는데요. 순간 이동 마법으로 일단 뒤로 보낼거구요. 안전하게요. 그리고 단 한 방에 여기 있는 악마를 처치하겠습니다. 대규모 시체 폭발입니다. 엄청나겠죠? 지금 여기 있는 악마 밑에는 12명의 시체가 있습니다. 12연타를 맞게 되겠죠. 버틸 수 있을까요? 지금 HP가 2630이구요. 물리방어가 1184입니다. 토탈 3800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써보겠습니다. 대규모 시체 폭발 와우 와우 네. 엄청나죠? 경험치를 꽤 많이 얻었습니다. 여기 있는 악마는 단 한 방에 죽었죠? 시체 한 명당 약 450 이상의 물리 피해를 받았습니다. 어? 마지막에는 그 악마가 냉혹하게 살해되었다고 써있네요. 저희가 이렇게 악마를 죽임으로써 경험치를 43,325점과 25,950점을 얻었습니다. 합하면은 네. 69,275점입니다. 거의 7만점을 얻었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저희는 경험치를 더 얻을 수 있는데요. 이곳에 있는 죽은 마지스터들이 있었죠. 여기 있는 마지스터 4명을 처치해서 한 2만점인가요? 2만 800점? 네. 그 정도를 더 얻을 수 있습니다. 2단 신문가는 저희에게 좀 까다로운 스킬을 쓰기 때문에 먼저 처치하시길 권장해드립니다. 네. 끝났습니다. 굉장히 쉽죠? 사실 이 전투가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 그리고 이곳에 숨겨진 상자가 하나 있었는데요. 아... 네. 저쪽에 있네요. 바로 이곳에 숨겨진 상자 하나가 있습니다. 순간이동 마법으로 이동시켜서 열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알미라에게 가면 되겠죠. 오... 잘생겼네요. 반할만 한데요. 알미라와 대화를 진행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원인을 찾으셨나요? 네. 저희는 그곳에서 끔찍한 생명체를 죽였습니다. 아직 이 퀘스트는 티말도의 손길이 필요하죠. 알미라가 저희한테 물어보네요. 말해봐. 내가 정확히 뭔지 알아? 어... 좀 재미있게 받아쳐 볼까요? 그녀는 개인 공간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어. 와... 자기는 서큐버스라고 하네요. 자신의 힘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키스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뭔가 의식을 하는 것 같죠? 네. 그러면서 드디어 근원력이 올라갔습니다. 저희는 이제 근원 포인트가 총 3개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에게 또 다른 작은 부탁이 있다고 하네요.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는 알미라는 검은 반지단 소속이죠. 어떤 서약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변명을 조금 하는 것 같은데요. 그 서약을 파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원 브로커스라고 불리우는 어떤 고대의 기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거를 발견하게 되면 그 서약을 깰 수 있는 것 같죠? 자신을 위해서 그것을 되찾아 달라고 하죠? 뭐 저희는 당연히 그녀의 요구를 따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퀘스트 보상을 얻게 되네요. 영웅급 아이템 입니다. 와 많은 퀘스트가 갱신이 됐습니다. 서약 알미라는 검은 반지단 소속이죠. 그리고 어떤 서약을 했습니다. 그 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고대 유무를 찾아달라고 했죠. 4장 근원에 통달하다 강력한 각성 저희는 잠재된 근원력을 한계까지 완전히 해방했다고 하죠. 다시 한번 의식을 통해서 내면의 신들과 접해야 한다고 합니다. 맺어질 수 없는 연인 퀘스트가 종료가 됐는데요. 저희는 그녀와 키스를 하면서 근원력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미라의 요청 이라는 퀘스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알미라는 블랙핏에 있는 동굴에서 고대 유무를 찾아서 갖다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퀘스트 공략이 종료되면 뭔가 아쉽겠죠? 제가 약간의 변칙적인 공략법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희가 만약 두가지 방법을 모두 진행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알미라와 대화를 진행하셔서 미하리를 호의합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는 다리까지 이동하여 전투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전투 경험치를 얻었죠. 이 상태에서 다리를 건너가게 되면 퀘스트가 종료됩니다. 하지만 음 네 이렇게 한 이후에 저희가 그 악마를 처치하게 되면 경험치를 더 많이 얻을 수 있겠죠. 미하리를 이동시키지 않고 저희만 순간이동으로 이곳으로 이동하게 되면 더이상 미하리가 따라오지 못하죠. 미하리를 죽이지 않고 또 악마와 전투를 벌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중으로 경험치를 얻을 수 있겠죠. 이렇게 경험치를 얻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자 저희는 두가지 경로를 모두 다 수행했습니다. 경험치를 꽤 많이 얻게 되겠죠. 미하리와 알미라는 건너편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니까 경험치를 꽤 많이 얻죠. 저희는 레벨업을 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런식으로 진행하는게 가장 좋겠죠. 저희는 앞서 제가 공략해드린 두가지 방법이 있었죠. 그 두가지 방법을 각각 수행했을 때 악마를 처치하는 방법이 더 많은 경험치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진행을 해도 레벨업은 안됐었죠. 경험치를 한 3만점 이상 더 얻어야지만 레벨업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런식으로 두가지 경로를 모두 수행했을 경우에는 레벨업은 물론 레벨업을 한 이후에도 경험치를 4만 1525점을 더 얻은 상태입니다. 꽤 괜찮죠? 이런식으로 공략하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조금 힘들겠지만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드디어 근원력을 완전히 해방시켰구요. 이제 저희가 원한다면 4장을 마치고 5장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퀘스트가 아직 30개정도 남아있습니다. 물론 저는 모든 퀘스트를 공략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퀘스트 공략을 보신 분들은 아마도 대규모 식체폭파 기술책을 만드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하 이것으로 오늘의 퀘스트 공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